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을 안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전쟁과 기금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사탕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5명의 성교자들이 에콰도라에 있는 아마존 정글 와우돈의 부자에게 성교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민카이가 이끄는 와우돈의 부족 전사들이 5명의 성교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순교의 피로 인해서 와우돈의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신앙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다른 부족에게 보금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부족인 피율이 부족마을에 교회를 세우내 이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원집에 출신 성교사인 세르지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리를 낮춰서 기부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정글 성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보금화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보금을 증거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번덩제일교회 하늘매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보금화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보금화의 성도 되시길 disc powered собой. 이니anh이로 태양을 기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세계 보금화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일주일 calf 게요. 이준 송여행 ir Marine군의 кошdoing 조화를 뚫고 타카가 윤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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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啥 будешь любов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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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